성북구 제2월곡 인조잔디구장이 지난 23일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제2월곡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장과 농구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구장입니다.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상에는 다목적 구장이, 지하 1층과 2층에는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1월 1일과 명절 연휴를 제외한 모든 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